감사합니다. 저를 이렇게 맨날 그 음악방송 이렇게 일찍 이렇게 가끔 산업 일찍 하잖아요. 팬들이 거의 다 있어요. 늦게 새벽 가끔 새벽까지도 다 있어요. 정말 너무 고마워요. 팬들한테. 좀 진심 같아요. 정말 그냥 고마운 거 아니고 정말 정말 고마워요. 저는 한 명은 다 이렇게 챙길 수 있으면 챙길 수 있는데 그거 못해줘서 미안해요. 아름다워요. 정말 고마워요. 팬들 아니었으면 저 아마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없을 거라고. 있을 수 없을 거라고. 네. 없을 거라고 같아요. 근데 혜니씨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는 게 혜니씨가 또 그동안 한국 무대 너무나 쓰고 싶었고 제가 또 같이 해외 활동을 같이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건데 혜니씨가 정말 다지다능해요. 끼도 많고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잘 추고. 이제 시작입니다. 혜니씨. 열심히 하시면 팬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혜니씨가 열심히 가수 활동하는 거예요. 좋습니다.